오디나 봉퀴즈 어디있어? 뒤에 계시네 어우 개좋아 아이엠사이스 진짜 개좋아 큰일난 지구 너무 재밌어 제발로 2층 집에서 무기 나와라 아 형 제발 아 또 매클이야 어 움프 하.. 다행이다 오 잡았다 이쪽에 한명있고 일단은 여기 한명 붙는다 건널 때 조져야지 에이? 여기 호텔 왜이러왔지? 어 갑자기 서버 또 안좋아졌다? 어 3렉 갚아 와 이거 스카한테 그러면 엄청 버픈데 이거 스카 버프임 스카 아이언 사이트 진짜 쓰기 힘들었는데 쓰기 쉽게 만들어 준거잖아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 쓰기 쉬워진거 같은데 스카 버프지 스카 버프에다가 스카 아이언 사이트 버프가 어 이판 스카 아이언 사이트로 치킨 먹는가? 오케이 스카 한만 갈겨봐야겠다 반동 많이 줄은거 같은데 어 총소리 총소리 여기 여기 현질 가즈아 저 스카 유저로 넘어갔냐구요? 저 원래 스카 유저였어요 들리자마자 바로 방에 꺾고 오는데 원래 스카 유저였습니다 저는 원래 스카 유저였다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원래 스카... 저 M4 풀파치 끼고 있어도 스카 나오면 스카로 바꾸는데요? 에이 뻥치시나요? 아 뻥친다고요? 어제도 그랬는데? 한번도 못봤는데? 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네 관심이 없는거죠 하긴 스카 많이 쓰긴 하시지 다만 더 이상한걸 많이 쓰긴 하시지 파밍하고 있나봐 어디있음? 뭐... 네임시람? 뒤에 뒤에 두명 아우 개좋아 아이언 사이트 진짜 개좋음 야 장난치고 너무좋음 아 또 난리났다 이제 식별 적은 식별 안됨 어? 아닌데? 삼백이 아니요? 삼백이요? 삼백 아닌거 같은데 삼백 그거 마주 보고 섰는데 나 맞췄어 머리를 아 이게 레드존 소리랑 겹쳐가지고 소리가 안들려 저거 저거 붙일게요 결정 끝났다 여긴 안맞을거 같음 느낌상 삼백? 삼백 아닌거 같아 왜냐면 삼백을 마주 보고 있었는데도 맞췄음 절 고인물이요 고인물 고인물 고인물이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흠 이분이 막집사 소금기 먹었다고 진짜 아! 아! 삼뚱 내고도 아! 왜 못피했었죠 방금꺼? 화가나네요 아 뭐 이정도면 피할 수 있잖아요 방금 먹을거 주시죠 아 세개는 너무 많다 하나만 아! 그거 열개면은 두개 값 합니다 진짜 뻥하지 먹는시간 먹는시간 이게 됩니까? 그거는 공인비에 더 하나 빼셔야죠 아 이거 몇시간 금전 금전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아! 아! 정말 화가나네요 아 일로와 그거 주시고 그거 일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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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총맞아고 다니면서 붕 데려가면 되지 그거는 뭐 상처는 총 아까 맞았잖아요 그건 제가 맞추고 마이너니까요 정말요? 흫 흫 정말? 정말요 정말 진짜? 전 제 오른손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흐하하하하하 제 왼손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제 삼뚝 내구도가 날아갔다니까요 이미 제 뚝 맞추어서 아니요 어허허허 흐허허 흐허허 아이고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거에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아 이건 센터네 적 찾으러 다니죠 찾다고 18명이나 남음 18명이나 남음 님 차 들고 오세요 어허허 어허허 여기 적 두명 4집 옆에 나와있음 네 4집 옆에 나와있음 두명 왜 안 쏘냐 얘들 쏜다 나 쏨 오오오 에이 뭐야 뭐야 그 언덕에도 있음 으으으으으 깜짝아 다 잡으셨네 천천히 하고 오세요 여 오른쪽에 차도 있음 12집에서 차 나와 으아 미안해 쏘지마 12집마 아 이거 자지마 뀱 깜짝아 올라갔는데 오토바이 옆에 누워있네 오오 수리탄 수리탄 아닌데 성강이나 맞아라 차로 양각 째는데 차 뒤에 두명 얘네도 뭐하냐 붓는데 화면 더 오른쪽으로 힐 위에 뭐하냐 2명 소운게 없네 오 하얀 병 하얀 병 우와 여기 2명 내렸어 뭐야 살 수 있음 아니요 살 수 있음 살 수 있다고 해줘요 아 자람 걔들 운명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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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음 잘 피해 저깄다 저깄다 여기 홀 수 있음 초과 집에 있는거 같은데 저까도 있네 다시 넘어가기 애매하다 저기 있다 아 쟤들 언덕 끼고 있음 아 싸우기 애매한데 응 얘네들 각 안 내줍니다 가죠 그냥 난 딸기 아기피 먹으러 가요 racial 아직 밀베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해우소에 누구 들어가면 한 번 해봐야겠다 밖에서 뿌려도 됨? 문쪽으로 안뿌리고? 그냥 문에 뿌려도 돼요 문에 문에만 뿌리면 돼요 문 닫혀있어도? 네 문 부셔지면서 들어가요 불이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제가 당해봤거든요 숨어있죠 그냥? 아니야 이게 안누는다고? 누워라 친구 구하러 오세요 불바다로 만들어주지 화염평 버프에 위력을 보여주마 거기 없는데요? 어? 여기 아니네? 여기 안맞겠다 어? 잠깐만 잘못 던졌다 던질거 있니? 하나 더 온게 왜 있네 그지야 자리 너무 좋고 화염평 근데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좁아요 저쪽 나무 뒤쪽에 있는거 같은데? 능선 뒤쪽인가? 저 여기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졸라 잘 쏘시네 이거 지금 서버가 이상해서 그런가 총 쏘는게 흔들리며 이미 이거 다 썼지 그리고 뒤에도 저기있음 어 그리고 뒤에도 저기있음 뒤에도 저기있어 저 못살릴걸 뒤진거 아니야? 뒤졌네? 나겜에도 저기있거든요? 지금 확인되는건 여기 한명 두 나머지 한명 4명 남았는데 나머지 두명이 어딨냐는 이말이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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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살이 너무 좋고 밑에 한명 있던 애는 어디갔어? 모르겠고 1평집 싸움이거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사방에 저기있어 지금 화연병이 하나만 던졌을때 생각보다 범위가 좁네요 정확하게 나무 끼고있을때 들어가면 좋은데 얘 대충 던지기에는 애매함 쟤 안걸르고 내가 왜 여 밑에 있을거같애 지금 아까 총 쏘다가 여 밑에 있는거 같고 저기 한명 있고 이 뒤에 두명 한파티 이렇게 끝인거 같아요 느낌상 지금 필은 그래 필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안에 있는게 안전하니까 뭐 굳이 뭐 내가 나가줄필도 없고 자기장도 좋은데 뭐 내가 나가줄필도 없고 자기장도 좋은데 오 붙는다 일단 저 돌에 한명 너무 양각이고 돌 걸리냐? 아 걸리네 아 마지막 자기장 나의 손을 들어 줍니다 밑에서 올라올 거에요 밑에서는 올라올거고 밑에 2명 아 너무 붓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안 좋은데 수리탄 강 나오는데 아 못 던진다 음막 아 쟤 때문에 내가 이쪽을 나가서 쏠 수도 없단 말이야 지금 달리는 거 좀 쏴줄래? 해안가로 붙을 건가 봐 제 입장에선 저게 좋은 선택이지 제 입장에서는 이 앞에 돌로 붙어야 되고 얘만 자르면 할만할 거 같거든요 여기 있는 애 두 명이네 여기 두 명이네 여기 저거 빡빡탄 까면 둘 다 잡는데 네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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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오? 오? 으앙 으앙 야아 너무 급히 험이고 아 너무 급히 험이고 wow 우리 가야돼 네네 우리 탕완이 올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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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 바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ㅜ 너무 좋아요 장전을 거기서 이래서 퀵도로를 껴야됩니다 아 치킨먹고 있는데 치킨먹었네 개꿀 아 제라큐 형님 7개월째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밍밍손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잠깐만 이거 점수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사이트를 보여주자 눈쟁지기 아직 전적이 안나오네 전적이 내일 나옵 아 전적이 내일 나옴? 전적이 아직 안나옵니다 여러분 시즌... 어... 시즌5의 전적을 보여드릴게요 아 스쿼드 조금 더 할걸 스쿼드 조금 더 했으면 둘 다 셋 다 찬등하면 나온대 전적 이utt 오 백오백cus 오 백... 오 백오백 США 이왕 생명 오 백오백 5050!